본질적 사명을 계승하라는 주제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초대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계승하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 질문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스위스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던 우리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미국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를 여기저기 가보고 발견한 것은 교인들이 모두 두 가지인데요 밑줄이죠 자기 행복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미국 교회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소비자 교회 소비자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스타 땡스 가가지고 커피와 디저트를 마시죠 그렇죠? 땡 바셋 이런 데 가고요 타조 땡 롱 여기 가가지고 차 마시고 디저트 먹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고 또 이것저것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먹듯이 이렇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쇼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비자 교회, 소비자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100% 못 나오고 20% 나오고 30%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면서 떠돌듯이 교회도 쇼핑하면서 떠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해리 에머슨 퍼스틱이라고 하는 탁월한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네 가지의 동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았어요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생활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아? 나가던 그 버릇이 있어서 나간대요 두 번째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세 번째 이유는 교양이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간대요 좋은 만남이 있고 또 교제권이 있고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마음의 위안도 필요하고 만남과 교제도 필요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과 메시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교회에 나가는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한 것, 자기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면 사실 세상에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자기 만족을 주는 데, 행복을 주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다른 데를 떠도는 일이 그것 때문에 되어진 것 아닙니까? 교회가 교제의 장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제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죠 교회가 또 필요한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가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뭘까? 교회가 똑같이 세상의 어떤 단체나 모임과 똑같다면 교회가 왜 필요할까? 교회와 세상이 똑같이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고 추구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회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출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네 번째 이 초대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계승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이것입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첫 번째 우리 밑줄에다가 말씀 사역 쓰세요 말씀 사역은 초대교회를 계승하는 본질적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이 교회에 세워진 직책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이 앞에 세 가지 직책은 교회 내에 영구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전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새로 세워질 때 즉 교회를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하는 당시에 특별하게 세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필요했던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게 세워진 교회 내에는 이 직책의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직책의 자리를 특별적이라고 그래서 그 밑줄에 특별적 이렇게 했어요 특별적 직책입니다 이제는 현대의 교회 세워진 교회 안에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특별적이죠 그리고 남은 게 세워진 교회에 남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와 교사 사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목사와 교사가 남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없이는 그 다음에 쓰세요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 교회가 유지 유지라는 단어 교회의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대교회를 세워가시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라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특별적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죠 이것은 이제 세워진 교회 내에서는 더 이상 직책이 없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주셨던 직책이고 지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영구적인 직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와 교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모임과 다른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사역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것이죠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말씀사역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봉사단체에 불과해요 교제가 아무리 잘 되어도 말씀사역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세상의 침묵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쓰세요 말씀사역이에요 또 한 번 쓰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말씀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적 신앙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 올바른 교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유지해가는 것이 말씀사역인데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적인 봉사고 핵심적 사역입니다 사실 원래 이 말씀사역은 목회자들, 목사에게 주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사역이 평신도에게 주어진 것은요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초대교회만 해도 그리고 중세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사역이 대부분은 목회자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사실 원래 고대교회로 올라가서 평신도 사역을 보면 거기에 말씀사역이 있었어요 평신도 입장에서 교사라든지 교사로 세워진 말씀사역이죠 그 다음에 또 목장장이나 셀 리더나 이렇게 말씀사역을 하는 직분이 가장 연관스러운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고 세우는데 목사와 더불어 교사, 목장장, 소그룹, 셀 리더들 이런 말씀사역이 가장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만큼 힘들죠 그만큼 힘든 직분이 이 말씀사역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 하려고 하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라면 못할 게 교사로 또 목장장으로 말씀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그 일이 제일 힘들어요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본질적으로 가장 중심되어 교회를 이제까지 유지하고 지켜왔던 핵심사역은 바로 이 말씀사역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모두 다 말씀사역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사역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훈련도 빨리 받으시고 여러 가지 훈련도 제재훈련, 사역훈련까지 다 받으시고 말씀사역자로 서고 또 다른 봉사들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성경적 신앙의 꽃은 역시 말씀사역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최고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준비되어서 교사로 많이 지원하세요 교사로 또는 목장장으로, 셀 리더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역의 꽃이에요 최고의 꽃입니다 물론 힘들지만 감당할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계승하고 유지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밑줄인데요 다스리는 사역, 다스리는, 다스리는 쓰시고요 두 번째는 구제, 두 번째 밑줄에는 구제예요 다스리는 사역과 구제 사역이 초대교회를 계승하는 영구적인 사명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언급된 이 직분들 외에 사도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좀 추가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전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28절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사도요 아까 말했던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 안에 보금 전하는 자가 같이 들어있죠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셋째는 교사요 교사는 이 안에 목사, 교사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죠 가르치는 사역은 이제 교사 세 번째부터죠 앞에 건 특별한 직분이고 영구적 직분은 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특별한 직책들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에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요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 가지 능력 행하는 것, 병고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시는 직분과 사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모두 다 능력 행하는 자가 될 수 없고 모두 병고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모두 방언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직책이라 이건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대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이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온 사역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그럼 뭘까요? 이 중에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서로 돕는 것은 구제사역입니다 이 구제사역과 다스리는 사역이 교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구적인 사역이고요 이것이 봉사의 직분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다스리는 것을 잠깐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다스리는 사역의 핵심에는 교회의 직분의 옆에 밑줄이죠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목사와 교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역은 장로죠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집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이 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그 장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감독과, 즉 단임 목사와 함께 교회의 도덕적인 견책 그리고 권징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맡았고요 교회의 전체적인 행정을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이 다스리는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직분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다스림을 하고 있는데요 칼빈 시대에 당시에 칼빈이 직접 쓴 내용에 보면 200명당 6명이 적당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물론 그때야 성도들의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로 치면 지금 장로님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죠 어쨌거나 더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좀 세워져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함께 좀 힘을 같이 서로의 짐을 좀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참 수고가 많으시고 너무 많은 걸 사실 살펴볼 일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 부지런하게 잘 하셔서 저는 합격, 우리 학창생들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초대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자세히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그 밑줄에 다스리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영구적 사명이고 봉사의 직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있습니다 서로 돕는 구제사역 그리고 봉사의 직분이 우리가 좀 회복돼야 될 직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옆에 직분에다가 집사, 집사 이렇게 써놓았어요 집사 영구적인 교회의 직분, 교회가 유지되는데 꼭 필요한 이 사역은 뭐냐면요 서로 돕는 구제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집사의 직분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살피는 일은요 누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다 주어진 일들입니다 오늘날의 직분이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하는 이 직분이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계급구조 이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직분은 모두 다 사역을 위한 직분이었어요 사실 현대교회는 사역과 상관없는데 직분이 주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역을 통한 직분이 주어지는 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직분 논이고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12장 8절에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것은 장로에 대한 직분과 봉사를 가리킨다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나머지 내용들은 집사의 직분,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비는 집사의 직분을, 직무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구제의 물자를 나눠주는 거기다 쓰세요 나눠주는 직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죠 구제헌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돕는 헌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헌금을 직접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집사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나눠주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줬습니다 또 하나는요 위로와 극류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서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래서 두 번째는 돌보는 쓰세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직무와 돌보는 직무가 집사 직분의 역할이었고 교회가 영구적으로 해야 될 직분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접대하고 돌보는 일은 사람을 세워서 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워서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되죠 안수에서 그게 집사 직분의 효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집사 직분의 핵심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구제물자들을 나눠주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의 직분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교회 내의 구제사역을 감당하는 게 사실은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적인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성경에도 보면 여성 가운데 이 봉사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임이 주어졌는데 그게 배경이 된 성경이 디모대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디모대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성에 대한 사역인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그래서 명단에 올릴 여성 구체적으로 이런 사역들 나그네도 대접하고 발도 씻어주고 환난당한 자들을 잘 돌보고 구제하고 접디하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여인들의 명단을 교회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칼비는 여자들이 맡을 수 있는 공적 직분에 구제하는 사역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직분이에요? 권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과 더불어 권사의 직분이 이렇게 함께 섬기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환난당한 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명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명예직이라든지 또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신앙의 승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성경적인 사역 초대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 이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이죠? 다스리는 사역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대기둥이 뭐예요? 구제하는 사역 이 초대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고 교회의 재정도 거기에 맞게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교회의 수입과 재산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돼야 할까요? 고대 교회의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재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거기 보면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교구의 관습은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넷으로 나눌 것을 명령한다 즉, 그 당시에는 모든 재산이 다 감독한테 왔거든요 오늘날은 다 교회, 오늘 재정도 다 있어서 모든 재정들이 다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만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모든 수입을 다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을 넷으로 나눌 것을 명령한다 즉, 한 부분은 감독과 그의 가족에게 손님 접대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고 한 부분은 성직자들에게, 또 한 부분은 빈민에게, 그리고 넷째 부분은 교회 수리에 쓴다 이렇게 딱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사역, 성직자들에게, 그다음에 빈민에게 이건 구제사역, 그다음에 교회 수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사역 이 세 가지가 교회 재정에 핵심적으로 쓰여지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교회의 재정사역은 언제나 감독의 경우 교회의 재산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또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의 많은 재정들은 어려운 사람들, 우리로 치면 선교나 다음 세대나 또 구제하는데 이런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것은 말씀사역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무시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졌다 고대교회의 재정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사역이죠 말씀사역과 구제사역의 재정분배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검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역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한 생활을 할 만큼 많이 받지 말고 꼭 필요할 정도로만 했다 그 당시에 부모의 재산이 많았던 그런 성직자들도 있었어요 부모의 재산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고대로 인용한 건데요 만일 그들이 가난한 자의 것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그것은 모독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그렇게 남용하는 것은 곧 자기들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실 이 기독교 강의의 이야기 이 제롬의 이야기를 저는 신학생 때 이미 받았고 저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젊을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성직자가 말씀사역자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실제로 우리 장노인들하고 제가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로가 되고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생활, 생활하는 비용이야 당연히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지만 재산이 되는 것, 재산이 되어서 그걸 자녀들에게 부로 물려준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많이 만나고 제가 좀 역할들을 하잖아요 제가 중간 세대에 좀 역할을 합니다 예전 어르신 세대야 그렇게 우리 총회에서 정해진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또 했고 예전에는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존중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목회자들이 받는 생계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을 받으면 안 된다 특별히 거쳐야 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거쳐야 할 집이 있어야 되겠죠 처 죽고 아내 죽으면 그건 다시 교회로 그 재산이 환원되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에 바뀌어가야 되고 목회자들도 바뀌어가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목사의 개인 명의로 받아서 그것이 부과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칼빈이의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종교개혁 정신에 위배되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런 거야 고 목사처럼 그렇게 큰 교회 단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작은 교회 목사들은 더 어떻게 하느냐고 너무 혼자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초대교회에 내려왔던 성경적인 흐름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재정은요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성경적으로 사용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산이 많은 교육자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덜 받으면 돼요 더 적게 받아서 가능한 한 그것들을 더 필요한 곳에 선교나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고요 교부들의 의견이에요 저는 그 의견에 지금도 동일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교회에 만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사례비를 교회에서 잘 주십니다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우리 딱 중위소득에서 그 정도에서 조금 위쪽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딱 정해요 원천징수하죠 세금 내고 우리도 원천징수 다 떼거든요 사회법에도 합치되게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제가 뭐 예물 드리는 것도 한 10에 3 정도는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한 그게 45% 되거든요 나머지 한 55% 정도로 그냥 잘 이렇게 적절하게 사치하지 않고 생활해요 아멘입니까? 제가 입는 옷도 이거 좋은 옷입니다만 제가 양복들 다 10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그냥 제가 거의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근데 저희 주일날만 입는 옷은 따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참 좋게 보존이 잘 돼서 가능한 한 좋게 하려고 해요 새로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 쑥쑥쑥 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중고 새 것 같은 한 번 입은 옷 이런 거 사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서 입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 택에 전에 입던 아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유나가 보더니 이거 입던 옷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괜찮아 한 번 입었대 그 다음부터는 살 때마다 택을 살펴봐요 그래서 아세톤으로 막 지워요 네임펜으로 쓴 거예요 이름 같은 거 써있으면 막 지우고 그러죠 생활하죠 그걸로 그럼 적절하게 생활해요 우리 장노인들이 더 잘해주고 싶어도 그 정도 우리 적정선에서 항상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서도 가면 항공료나 체제비 같은 거 주시잖아요 제가 항공료만 딱 저를 위해서 쓰고요 나머지 체제비, 활동비 이런 거 저는 진짜 낙후대인데 좀 머물더라도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다 주고 와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요 남을 돕는 거, 보금사역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유산이고 성경적 유산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저는 교회의 수리비용으로 4분의 1 이건 다스리는 사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4분의 1이 사용된다는 것에 동의해요 낡은 교회를 수리하는 거 필요하죠 그걸 너무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진짜 검소하죠 40년 된 건물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오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 공간이나 환경 여러 가지 걸 보면 오히려 지방에 작은 교회들이 더 잘 돼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화장실도 우리 교회 화장실보다 더 깨끗한 데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검소한 교회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고칠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사실 지금 밑에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데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면 그래도 엘리베이터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르신들 좀 심심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교회 와서 컴퓨터도 하고 랩실 같은 것도 좀 있고 같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장소라든지 또 우리 성도님들도 끝나고 나면 맨날 타조 땡롱에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카페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소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교회의 수리에서 필요는 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선교 사역 제대로 안 하고 다음 세대 사역 제대로 안 하고 재정을 깎아가면서 교회를 꾸민다? 그거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막 화려하게 꾸미고 고대 광실 옛날에 교회들은 다 금이거든요 다 금으로 발라놨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 모든 재산이 다 교황 감독에게 딱 가가지고요 얼마나 사치를 부렸는지 몰라요 왕족하고 성직자 이 둘이 제일 부자였어요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제일 부자였어요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이게 중세 교회의 문제인데 종교 교육 시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초대 교회로 돌려놓자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지방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다 가난하니까 고대 세계는 다 가난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일부밖에 없어요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시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 교부가 교회의 기물 그때 교회의 기물들 성찬기 이런 건 모두 다 금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기물들 그 다음에 예복 같은 것도 얼마나 화려한지 거기에 막 금수를 놓고 다 금으로 금박을 했어요 그거 다 팔고 교회의 금으로 만든 기물들 다 녹여가지고 그 돈을 빈민구제에 사용했어요 아미다의 감독이었던 아카키우스라고 하는 탁월한 교부가 있어요 그 아카키우스가 그 당시엔 전쟁도 많아서 막 전쟁 포로들 이런 사람들 굶어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기근으로 아사 직전에 있을 때 교회의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설교가 이거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는 아주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한 설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거나 마시지 않으심으로 접시나 잔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물을 다 녹여서 그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사서 주고 그들의 몸값 포로로부터 자유되게 하는 몸값을 치렀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판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 교회의 거룩한 기물을 말이야 그런데 썼다고 그러자 그 당시에 또 탁월한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금을 가지지 않은 사도들을 파견하신 분께서 예수님이죠 또한 금이 없는 교회를 모으셨다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지니고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곤란한 사람들을 밑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주님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죠 왜 저렇게 많은 빈민들이 굶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었느냐 분명히 내게는 그들을 살리기에 충분한 금이 있었다 왜 저렇게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한 사람도 몸값을 치루어 사지 않았느냐 내가 쇠그릇보다 살아있는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너무 귀해요 사람 그릇을 지키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사람 그릇이었어요 사람을 사는 거죠 생명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이 있어서 전쟁포로가 있거나 절대 빈곤의 빈민들이 중세교회 시대 때 개혁주의 교회가 발응할 때라든지 이런 시대 때와는 좀 달라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부가 분배된 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운 데가 많죠 우리가 미래자리 교회도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지는 당연하고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우리가 돌봐야 할 선교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 아끼지 말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연초에 이제 재직회도 하고 우리 공동의회도 했잖아요 재정 사용을 제가 좀 다시 살펴봤어요 우리 일반 재정이 있고 선교 재정이 있어요 나눠져 있지만 일반 재정과 선교 재정을 이렇게 다 합쳐보면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 쓰임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쭉 분석을 해봤더니 교육자와 직원 사례가 약 한 25% 경상비로 치면 조금 더 많은데 선교비랑 합쳐지게 되면 전체로 볼 때는 한 25%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해 한 4분의 1 정도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재정이 더 많이 늘어나면 25%에 맞춰서 그만큼 사례도 좀 더 드릴 수 있고 사실 우리 부교육자님들 너무 사실 힘들거든요 좀 더 드릴 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예배 목양 훈련하는 이 교회 운영하는데 한 13% 정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설 행정 유지하는데 아까 다스리는 사역이죠 여기 한 29%가 되는데 여기에는 적립금이 좀 있어요 적립금이 좀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좀 적립을 하는데 사실 그 적립이 아니면 한 25% 정도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데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또 구제, 전도, 외부 지원하는 협력사역들 이런 섬금비용을 살펴보니까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보니까 한 우리 교회 전체에 선교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33% 정도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섬기는 쓰이는데 우리 교회 굉장히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뭐 많은 목사님들 아잖아요 4분의 1 제대로 못합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교회인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33%인데 우리 다스리는 사역의 한 25%, 4분의 1 한다고 해도 좀 뭐 적립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해 좀 그것도 너무 많이 적립하지 말고 이쪽으로 좀 해가지고 33%를 저는 한 40%까지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즐기는 데 조금 더 아끼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좀 섬기는데 선교하는데 좀 더 쓰이면 40%까지 우리 올라갈 것 같고요 제 목표는 재정이 조금 더 좋아지면 뭐 25%, 25%, 50% 내에서 교회 운영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50%까지는 선교 다음 세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전 이게 목표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마음을 지금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 교회 올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의 집분자들 집사와 특별히 권사의 집분을 맡은 부분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헌신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도 좀 회복도 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훈련 사역도 회복되고 다음 세대 교육 비전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서 선교도 우리 선교사도 지금 많이 파송하고 있잖아요 또 올해 말에 아마 선교사 한 분 더 파송할 지금 계획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 하면서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구제사역이에요 제가 우리 사랑나는 부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부장 부감으로 세웠어요 사랑나는 봉사단을 좀 발적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완편은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좋은 것들을 의견을 주셔서 이런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직분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그 청년들 혼자 자취하는 청년들도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가정 중에 너무 힘든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반찬이라도 좀 맛있게 해서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손맛이 좋아요 그냥 반찬 너무 잘하시잖아요 조그맣게 해서 그런 가정들을 좀 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한 대로 영적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 줄 방안에 반찬이라도 조금 해서 주는 이게 반찬 주는 사역 제가 만나팀 하면 어떨까 이건 제 생각이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자녀들이 바로바로 돕지 못해가지고 행정 처리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야 되거나 혹은 병원에 가야 되거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죽기 전에 바다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딱 하면 딱 모시고 진짜 소원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제가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동행팀입니다 이거 제가 지은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사역이 뭐냐면요 성문 119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도움이 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강원도에 산불 크게 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헌금했어요 그래서 한 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장노님들과 같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 돌아보고 교회 헌금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돕는 사역 했는데 이런 성문 119 도움이 필요하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모를 때 성문 119에다가만 전화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결식아동 그 다음에 결식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좀 도우면 좋겠어요 오병이어 팀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올해 어떻게든지 좀 이런 사역들을 좀 런칭을 할 겁니다 발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고요 광고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셔서 이 팀이 딱 해서 사역이 준비되면 딱 우리 발대식하고 진짜 우리가 여지껏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지역사역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섬김의 사역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명 다스리는 사역 그리고 우리 구제하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은요 초대교회로부터 개혁주의 교회에 계승된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사역이에요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근본적 질문이에요 자기 만족 때문에 위안을 얻으려고 자기 행복 때문에 사람 만나려고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말씀 사역으로 교회를 계승하고 유지하고 복음 사역하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섬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정말 행복해하는 교회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사명을 계승합시다 다스리고 구제하는 사명을 계승합시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사명을 계승합시다